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이 나며 시게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더욱 큰 은혜 체험이라는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3주 전부터 야구부 말씀을 통해 강단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야구부서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쓴 성경이다 라는 말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야구부서에 행함이라는 단어와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은 이 행하는 것에 눌리는 신앙이 아닌 행하는 것에 누려지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찾으시려고 누림의 신앙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 이런 진정한 누림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릴 때 그 누림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주 강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오늘도 다른 이야기가 아닌 좋은 이야기 지식적으로 뭔가 깨닫고 만족을 느끼는 달콤한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닌 오직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듣고 듣고 또 듣고 했는데 매일같이 말씀을 사모하여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가 새롭고 새로워 매주 매주 아니 매일들어도 새롭게 들리고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장수하는 드라마도 몇백년을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감에도 우리에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만족함을 주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포럼하지 않습니까? 그런 포럼을 할 때마다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식구들이 포럼할 때면 진정한 열매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 해에 영적인 수확을 해야 한다 할까요? 목사님 2021년 초반과 비교해 봤을 때 2021년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다고 왔는데 지교회에 참석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 본인의 입으로 본인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지역에 함께 계신 그런 같이 지내온 식구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성장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포럼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어쩌면 세상에서 뭐하고 있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포럼을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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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때 나의 사역은 멈출 수 없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지금 느려지는 복음의 깊이가 더해지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한 믿음의 성장이 있고 이 믿음의 성장이 나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를 가져와 내가 있는 주변 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나의 주변에 증가할 수 있는 증인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 참된 기쁨인 것 같습니다 나의 목표의 마지막 남기는 것을 돈이 남기겠습니까? 집을 남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그것을 발견하며 사역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남기고 계시지요 마음이 통하고 서로 포럼이 통하여 진정으로 소통이 되어지는 이런 제자의 사역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70년의 제자의 사역을 남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된다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체험하시며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오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계하여도 능이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기 때문이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툼의 시작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전부 같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을 통해서 원내스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의 모습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놓치게 하는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적 그리고 세상에 이야기를 하는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적인 생각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하나 되지 못하고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빠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던 나의 인생 예수께서 찾아와 주시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사단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으로 머물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운다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복음을 처음 듣고 너무 좋아서 오직 복음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은혜 받을 때의 첫 모습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관심은 더 없어지고 세상에 다른 소리를 듣게 하고 세상에 다른 것들에 현혹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야 생각하기에 이렇다라는 떠드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빙자한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려는 이 시대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동시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하는 매체가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에 한창 인기 있는 넷플릭스라는 이 인터넷 매체 요즘에 오징어 게임 요즘에 오징어 게임을 뒤엎는 지옥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를 생산하고 있고 이 넷플릭스 안에는 우리가 평생을 보아도 다 보지 못하는 그런 미디어들이 가득하고요 자극적인 시각과 교묘한 상황들을 가장해서 기독교를 펴마하려는 미디어들이 넘쳐나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저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처럼 만들고 그렇게 사단은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광명한 천사를 가정하여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현장이 어디인가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시간은 불신앙이 전혀 없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면 어떠한 불신앙도 틈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졸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졸라는 것이 내가 염려하고 불안 걱정에 가득 차서 잠에 드는 것과 아멘하다가 이렇게 자는 것이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졸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추운 날씨에 이렇게 힘들게 오셔서 따뜻하게 쯤에는 갑자기 졸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에 담을 때 우리의 문제, 갈등, 어떠한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주특기가 무엇이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을 권세 있는 나사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에 더 관심이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삭하게 다시 안 봐도 될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저 제목 정도로만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것을 알고 전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일을 한다는 것밖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야구보사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그래서 예배서서 6장 11절에는 더욱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는 후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후퇴하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신 것도 대적하기 위하여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시켜주시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신부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에 우리는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어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절하게 하라 야구보사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자신은 물론 세상까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하신 만큼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죠? 성경을 알아야 하겠죠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보겠다고 도전하시는 용감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말릴 수 없지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국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전반적인 지혜가 있는 구원의 길부터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는 훈련에 적절히 참여하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 웨스트민터 신앙고백에 대해서 조금 나와서 설명드립니다 왜 이런 교리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잡을 수 있는데 매우 핵심적인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삼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에게 굉장한 핵심적인 신학의 기초가 되듯이 이 웨스트민터 신앙고백이 조금만 안다면 우리가 왜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핵심의 단어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 1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 2번이라면 3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3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번, 5번 이렇게 번호로 쭉쭉쭉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정이 나오고 섭리가 나오고 창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터 신앙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웨스트민터 소교리 문답을 쳐보시면 쭉쭉쭉 읽어보실 수 있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믿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구보수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자주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드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완전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인물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가차없이 떠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함께 간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은 확신하면서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때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아무거나 믿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임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믿습니다 하고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자신이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약속을 어디에서 했느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매주하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믿을 때 이 말씀에 힘이 있어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자세히 살펴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맛보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손에 쥐었기에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두 들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는 물질과는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가고 말씀을 믿을 때 은혜의 연속성이 생긴다 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겸손의 극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이고 둘째는 우리 같은 부족한 인간들을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결론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불러내여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지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